안녕하세요. 오늘은 2018년 제1회 실기 기출문제 해설을 진행할 텐데요. 1회 시험은 15문제 중에서 단답형이 10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그 다음 도면이 5문제가 나왔고 시권도 관련된 부분은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단답형의 출제 빈도가 대단히 높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회차의 시험이었다 될 수 있고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나와 있는지 우리가 같이 보시면서 문제 풀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2차 탄도 설비의 내와배선, 내열배선 및 일반 배선을 다음에 그림에 표시하시오 해서 최근에 들어서 계속 나오고 있는 형태인데 17년에도 나왔고 그 다음 18년에도 출제가 된 거죠. 내와배선은 실선으로 표시하고요. 그 다음에 내열배선은 두 가닥으로 그 다음에 일반 배선은 점선으로 표시해라. 그래서 비상전은 제어반 감지장치, 전기식 폐쇄 댐포장치, 기동장치, 경보장치 표시 등 솔레노이드, 기동 저장용기, 저장용기 헤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장용기 헤드까지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배선이 연결되지 않고요. 뭐로 연결됐다? 이게 연결관으로 이렇게 연결되니까 즉 배관으로 연결되어 있다 보시면 되겠어요. 배관. 가스배관이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 기동장치는 뭐냐면 수동 저작함이 되겠죠. 이렇게 리모트 맨 해설, RM으로 이렇게 표현돼요. 수동 저작함 우리가 보는 거. 그 다음에 전기식 폐쇄 댐포장치는 이거는 뭐냐면 해당되는 구역에 환기를 위해서 이렇게 팬이라든가 아니면 구멍을 뚫어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게스가 방출돼서 이게 닫히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게스가 밖으로 빠져나가서 설계 농도를 맞추지 못하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약재가 방사되기 전에 그런 개구부라고 하죠. 그러면 막아주는 장치가 여기 있는 전기식 폐쇄 댐포장치입니다. 제어반이 있고요. 그 다음에 비상전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봤을 때는 어디부터 어디까지는 내열을 하고 어디부터 어디까지는 내열 또는 내열을 할 거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셔야 되기 때문에 이거 정리를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손을 그려보면 일단 제어반에서 표시등까지는 내열 배선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비상전에서 제어반까지는 반드시 내열 배선으로 해야 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답안 왔다가 그리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비상전으로부터 제어반까지는 내열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내열 배선 처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감지장치는 뭐겠어요? 감지기가 되겠죠. 화재 감지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경고장치는 사이렌 이렇게 되겠습니다. 표시등 뭐겠어요? 방출 표시등 되겠죠? 그 다음에 솔레노이드는 전자 개방 밸브 그래서 우리가 약사로의 SV로 표시되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유형들은 지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해설에 있는 옥래수화전, 옥예수화전 설비 이거는 상용전원과 비상전원 이렇게 있을 때 비상전에서 동력시업안 거쳐서 전동기 전동기는 뭐냐면 여기는 각 송수장치의 하나입니다. 여기까지는 반드시 내열 배선을 해야 되고요. 그 밖의 배선은 내열 또는 내열이 가능해.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는 내열 배선 이렇게 처리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동력 또는 감시협안이죠. 여기부터 기동표시등, 위치표시등, 기동장치 그 다음에 전동기, 펌프, 소화전환 이런 게 딱 구성이 될 때는 여기까지 기본적으로 뭐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가 바로 내열 배선으로 이렇게 처리를 할 수가 있다.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연결을 잘 정리해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부분은 별도로 연결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기동장치, 위치표시등, 쭉 가서 기동표시등 이렇게 연결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비상전환부터 동력제어반 가압 송구장급 배선은 내열 배선 그 다음에 상용전환부터 동력제어반 배선 그 밖의 설비의 감시작 또는 표시등결의 배선은 내열 또는 뭐로 한다? 내열 배선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내용을 잘 알고 계셔야 되고요. 상당히 중요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림상에서 이 선은 없는 거다. 그렇게 알고 계신데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스프링클러, 포, 몰분모, 미분모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비상전환, 사용전환, 동력제어반, 원격기동장치에서 이 놈이 이렇게 와가지고 압력검수장치, 유수검수장치, 위치표시 등 경고장치 이렇게 해서 올라갔죠. 그 다음에 여기서 헤드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비상전환에서 동력제어반까지는 반드시 뭐로 하고요. 내열 배선하고 나머지는 뭐로 할 수 있다. 내열 배선 처리 가능하다. 비상전환, 동력제어반, 전동기, 가합성국장치 이렇게 구성이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그거를 잘 알아 두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원격기동장치라는 것은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 우리가 좀 친숙한 용어가 SVF라는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슈퍼 비조리, 패널이라는 이런 게 있죠. 수동주작함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관련된 것도 여러분들이 대략적으로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 두 가지. 그 다음에 이산화탄도 관련된 물, 그 다음에 분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제 비상전환, 제어반. 즉 마찬가지로 비상전환부터 제어반까지는 뭐로 하고 이런 식으로 내열하고 나머지는 뭐. 내열 배선 처리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앞쪽에 봤던 문제죠. 그렇죠? 문제. 이렇게 결선이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경모장치, 표시등, 솔레노이드, 기동용기, 저장용기, 헤드. 돼 있다는 얘기죠. 네 번째는 자동화재 탐지설비예요. 이것도 출제가 됐던 그런 적이 있었죠? 자탐설비도. 자동화재 탐지설비는 상용전환이든 비상전환이든 간에 수신기까지는 뭐로 하고요? 내열 배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중기까지 내열입니다. 중기까지. 그러니까 전환, 수신기, 중기까지는 내열하고 그 밖에는 내열 배선 처리할 수 있다. 여기 보면 발신기, 지구 명령 시, 지구 형종이죠? 그리고 화재 감지기, 그 다음에 중기기, 화재 감지기 표시등 발신기 위치, 표시등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방용 설비 등의 조작회로 있으면 여기 연결돼서 이렇게 들어간다. 내용 보면 전환의 배선, 내열 배선이고요. 그 다음에 감지기 상호관 또는 감지기로부터 수신기에 이르는 감지기 배선은 1번, 2번을 따라간다. 이것도 단답형에서 중요한 거죠. 아날로그 오식 감지기, 다신호 방식의 그 다음에 R형 수신기 사용할 때는 전자파 방해를 받지 않는 쉴드선 또는 차폐선이라고 합니다. 이거 등으로 사용해야 되고 광케이블 때는 전자파 방해를 받지 않아 하고 내열 성리 있는 경우에는 사용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쉴드선을 쓰는 이유가 전자파 방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기기는 뭐라고요? 아날로그 오식 감지기, 다시 오식 감지기, 안형 수신기 이렇게도 출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일반 배선을 쓸 때는 내열 또는 내열 배선이다. 그래서 감지기까지 선로가 내열 배선 처리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밖의 배선은 내열 또는 내열이다. 다섯 번째 비상콘네트입니다. 내와 내열, 마찬가지로 비상콘네트까지는 전원 회로이기 때문에 내열 배선이 되는 거고 나머지는 내열 또는 내열 배선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다섯 가지 정도가 출제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우리가 조금 신중하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셨지요? 쉽지가ammal입니다. spots